직업에 변사, 변동이 많아. 내가 전문적으로 뭐를 한다 소리가 안 나오고 이때까지 떠돌이처럼 살았다고 그런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고 살았대야. 아니요? 대답을 해 그러면 맞으면. 그러고 살아온 사주팔자라고 그래. 외로운 사주야 사주팔자가. 외로운 사주팔자고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서 사주팔자가 못돼.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자수성가 해나가야 되고. 내가 혼자 내 거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부모를 돌보고 사는 사주팔자도 아니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주팔자도 아니라는 얘기야.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맞아. 능력도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려 안 그려. 그래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사주팔자를 했는데 뭔가 답답해서 힘이 들어서 이때까지 조금 살았다 우리야. 뭐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만족하지가 않아. 뭐를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한 가지 것이 그렇게 홀에 가지를 않아. 그래서 홀에 가서 내 거를 만들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맞아서 해야 하는겨. 안 맞는데도 해야 하는겨. 그렇지? 그러는 적이다 그래. 직업의 변동 변사가 살았어. 그게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거야. 본인한테. 어떤 변화가 왔는데. 본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그걸 뭐라고 해야. 내가 대장 노릇은 못해. 본인은. 사주해가. 대장 노릇은 못하고 책사 노릇이야. 남의 오로팔. 남을 받쳐주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이야. 내가 딱 드러내고 나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식기적으로도 안 됐어. 그게. 근데 직성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성질이 더러워. 고약스러워. 네. 맞아요. 그 곤조 있고. 곤조요? 곤조가 뭐죠? 오기 있고. 어? 오기 있고. 뿔덕 승질이 있고. 어? 네. 그런단 말이야. 어? 그려 안 그려. 어? 그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다른 업.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업을 했다면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 아니요. 이제 오늘 한 달만 쉬고. 1월만 쉬고. 2월부터는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1월? 지금 놀아? 네. 아이고 놀기도 잘 노네. 그렇죠. 시계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어요. 놀기도 잘 놀고. 어? 근데 머리를. 본인은 머리를 안 쓴다고 그래. 머리를 안 굴린다고. 어? 네. 머리를 막 이렇게 쓰지를 않아. 그냥 그 순간 나한테. 아이고. 그 순간. 나한테 뭐가 부딪히면 그냥 그 순간만 풀어. 네. 그치?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음 거 시작되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하고. 네. 그냥 그냥 맞춰가. 나한테 오는 변화에. 공부를 해. 공부를. 공부요? 어. 뭔가 됐든. 내가 어떤 뭐 기술적인 거 됐든. 네. 네. 어? 네.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공부를 하려는 게 지금 뭐 다른 뭐 국가고시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음. 어. 그래서 내 거를 만들으셔야지. 전문적인 거를. 네. 뭔지인 줄 아시겠어? 네네. 알겠어. 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뭔가를 내 문서 잡고 할 수가 있어. 어? 여자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어? 여자도 없어. 없단 소리가 나와. 네. 맞아요. 여자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어. 나이만 먹어가고. 어? 예. 그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4차원도 아니고. 어? 4차원은 아닌데. 네. 본인도 고집이 장난 아니다고. 네. 저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지. 고집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꼭 내 뒤심이 뭐가 있는 것 마냥.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뭄기고 말란 말고. 할란 말고 말란 말고. 이런단 말이지. 응? 네. 내가 해볼 때는 뭐 할 때까지는 한다고 그래도. 네. 그걸 못해. 그죠? 욱하는 성질 때문에도 안 되고. 네. 맞아. 응?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격 좀 욱하는 것 좀 고쳐. 그래야지. 여자도 만나고 장가도 갈 거 아니에요. 예? 네. 어? 누구 비율을 못 맞추고 살아서 그래. 음. 본인이. 그냥 뭐 얘기를 하고 하면은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옆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책상으로 밖에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따라가지고 맞춰주고 하는 역할은 하지만. 어? 네.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하다가. 아니면은 딱 뒤돌아선단 말이야. 본인이. 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더라도. 좋은 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응. 그런 쪽으로는. 저 또한 죽을 힘을 다해서. 같이 가. 같이 가는. 같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응. 근데. 하다가. 아닌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아야지. 응. 내가 아무리 욕심나더라도. 굳이 내가 저거를. 응.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면서. 그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 눈물 그런 걸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응. 그러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 머리를 잔머리를 못 쓰고 사는 거야. 예. 잔머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 놓으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너 입장이 됐든. 사람을 끌고 나는 입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못 해요. 그 정도의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냥 남의 옆에서 내가 이렇게 밀어주고. 내가 받침이 돼 주는 어떤 역할만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뭔가 공부를 조금 해라. 그래도 내 거를 만들어 놔라. 직업적인 거 어떤 것을 봐도. 계속 변화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안정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야 나중에 내가 혼자라도. 내가 혼자서 움직이는 일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남의 집에서 남의 밑에서 있을 수만은 없다. 응? 그렇잖아. 그리고 남의 집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다고 오늘을 한다고 해도. 어떤 큰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해도 누가 상관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업을 하려면 그거 배워요. 네. 공부하세요. 예. 어.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가 나온다. 응?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거는 조금 힘이 드는데. 응? 예. 여자를 만나는 건 조금 힘이 들어. 응? 네. 왜 그러는 거야. 여자를 왜. 왜. 응? 응? 참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 사람도 못 믿고. 응? 그러니까. 못 믿는다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사회를. 응? 사회를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 속하게 되면은. 믿음보다는 신뢰예요. 응.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신뢰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응. 정말로 한 십여 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써 대화하고 소통하고. 응. 그리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응.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신뢰성으로만. 응. 딱딱 이렇게 그때 그때 맞춰서 맞춰서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대하거나 아니면 배려하거나 아니면 소통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응.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아까. 본인이 딱 어떤 환경에 처해주면 그거. 네. 또 이거 하면 요거.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나. 그 말이 나. 그렇지? 너무 믿게 되면은. 저 자신이 간도 썰기도 다 빼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응. 그거에 대여보기도 해보고. 응. 때로는 지쳐 쓰러져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결론을 못 믿는겨. 그거보다 그렇게 안 한 게 낫다라는 게. 그게 그거지 뭐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인현법을 참 이루기가 참 어려운 사주다. 응. 본인의 어떤 고집적인 거 이런 게 조금 강한 사주다. 응. 그러니 본인은 올이 지나가야 되고. 네. 이민 년이 지나가야 되고. 한 2년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조그맣게라도 내꺼 한다 소리 나와.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요리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내가 공부를 해.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네. 응. 나 혼자 해도. 혼자 해도 바쁘다고 그래. 응. 뭔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걸 싫어해. 본인 사주 자체가. 네. 뭔가 막 움직여야 되고. 응. 응. 왜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이라. 응. 이렇게 뭔가 막 움직여야 되고. 뭔가 내꺼 아니어도. 남의 것이 되도.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 사주라서 그래. 응.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2년 후에는. 응. 1년. 40. 그래서 그렇지. 그때 가면은. 한다 소리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됐죠. 또 물어볼 거 있어요. 아. 가족들 건강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아요. 다행히. 응.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